안녕하세요 옥스윙몰 리뷰의 이병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거리 측정기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요 아이미터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그 녀석의 업그레이드 버전 신제품인데요 마이듀오입니다 제 손 지금 왼손에 들려있는 게 아이미터 기존 버전이고요 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게 마이듀오라는 제품인데요 사이즈는 비슷해요 거의 뭐 캔커피 정도 레스피 그 캔커피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 그립감이 둘 다 굉장히 좋아요 손에 싹 들어갑니다 제 손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존 제품은 그냥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뭔가 마이듀오는 굴곡을 줬어요 딱 잡아보니까 뭔가 좀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M자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 손가락이 두 개의 손가락이 싹 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검지로 측정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오 굉장히 심플하고 귀엽게 생겼죠 자 앞면을 보면 기존 제품과 비슷해요 같은 렌즈를 썼고 같은 7배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저반부도 마찬가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성능을 보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또 이 색상을 보면요 지금 저는 이 왼쪽에 블루 색상이잖아요 근데 핑크 색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색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게끔 이 화이트와 그레이를 섞은 이 단일 제품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녀석의 케이스를 보면 이 기존 제품은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서 앞뒤가 꽉 막혀 있었어요 다만 아래쪽에 손가락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어서 위로 올리면 기기가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마이듀오는요 이 기기 모양에 맞춰서 케이스가 제작이 돼서요 그냥 딱 집어 넣었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편리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 아래쪽에서 손가락을 밀어 올리면 이 기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뒤쪽에 허리를 찰 수 있는 버클 하나가 추가됐다면 이 고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벨트 끼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걸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추가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이 조그만 녀석이 무슨 기능이 있겠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압도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가볍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측정을 할 때 이 녀석은 단렌즈를 써요 타사의 제품들은 렌즈를 뭐 중첨 렌즈를 쓴다고 하는데 단렌즈면 안 찍힐 거냐 훨씬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찍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6배율이거든요 얘는 7배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반백이 넘어가니까 이 먼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탁 7배율로 보면 일단 보여요 그리고 모드 버튼 아니면은 이 시킹 버튼을 딱 찾게 되면 오 싹 들어와 그리고 크니까 여러분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데 딱 되고 제가 딱 누르면 딱 6미터라고 나오네요 제가 지금 6미터 앞에 카메라를 놓고 지금 찍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 여러분이 막 덜덜덜 흔들려서 못 찍겠어 해도 배율이 크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갖다 놓으면 측정이 잘 되고요 그리고 핀 시킹 기능이 있습니다 핀을 잘 찾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100미터 말뚝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찍었는데 막 125가 나오고 130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핀을 찍었는데 여긴 100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보면 뒤에 나무를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얘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잘 찍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오차율이 없었다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왜 마이 듀오로 바뀌었을까? 듀오 측정 시스템이 여기에 지금 장착이 돼 있는데 듀오라는 게 뭐냐면 이건 아무래도 캐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골퍼분들한테 클럽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이 저기 멀리 있고 핀까지 있는데 몇 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짐 자고 해서 보면서 해도 되는데 좀 까다로운 손님들이 있어 그러면 딱 기기를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을 딱 찍고 핀을 찍으면 이 공하고 핀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여러분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크린이 딱 타겟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을 먼저 찍어요 제가 그러면 카메라까지 6미터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찍어야 되잖아요 타겟 쪽으로 저기 커튼 쪽으로 딱 찍으면 4.3이 나와요 그러니까 6에 4.3인데 이 길이는 몇이냐 7.6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잡고 친구분들이 몇 남은 것 같아 그러면 가기 귀찮아 예전에는 가서 찍어줘야 되잖아요 딱 그러면 딱 찍고 그쪽 타겟을 딱 찍으면 자연스럽게 삼각 측량이 되면서 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드 버튼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대표적인 모드는 두 개인데 세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M1이라는 모드를 두게 되면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을 하는 이 거리 측정 경사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측정이 되면 징 하면서 진동도 울리는 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모드 2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 경사 측정은 안 됩니다 왜? 선수들이 사용도 해야 되니까 이때 직선 거리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개념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빠져나가는데 여기서는 연속 측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측정 값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서 6m가 나왔어 막 이동을 하면 8, 4,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측정 값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작은 기기에 엄청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마이듀오의 특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PGE 클래스 A니까 그때 제일 처음 나온 이 부시넬 가장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비쌌지만 요즘 많이 가격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이 단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요 C타입 충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스크린 안에 이 안에 이 배터리 잔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배터리가 별로 없네 하면 카투에서 보통 충전기 다 있잖아요 꽂아놓고 잠깐 그늘집 갔다 오고 아니면 쉬는 동안에 잠깐 꽂아놓으면 그만큼 충전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운드 끝난 다음에 아 충전해야 되겠다 해서 딱 충전 단자에 꽂아놓으면 금방 충전이 됩니다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는 보통 충전을 한번 하면 한 10라운드 이상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0라운드가 넘기 전에 다시 충전을 했기 때문에 뭐 얼만큼 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거 빨리 배터리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부담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막 어떤 제품들은 보면 여기에서 뭐 그린 모양도 보여주고 컬러풀하게 들어가고 하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빠른데 이 녀석은 굉장히 배터리 효율도 좋다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 저는 이 고리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딱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가방에서 빼서 이 벨트 뒤쪽에다가 그냥 딱 꽂아 넣어요 이렇게 꽂아 넣으면 바로 꽂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뒤가 무슨 토끼 꼬리 같아서 싫어하는 분들은 옆에다 꽂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꽂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저 앞에 볼 때 손가락 아래로 집어넣으면 올라오죠 올라오는 거 잡아서 측정하고 딱딱딱 찍고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굉장히 여기서 빵 쓸 수 있는 굉장히 편리성 신속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편리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받았죠 제가 물론 이걸 사용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기기를 바꿔서 사용을 할 텐데 이렇게 옵니다 마이 듀오라고 해서 이렇게 상자가 오는데요 이렇게 종이 종이로 쌓여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보면 지금은 저는 이제 제품을 뺐잖아요 여기에 제품이 케이스를 함께 끼워져 있고 그 다음에 렌즈 닦게 그 다음에 고리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또 고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충전기 이 충전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이 기능 자체가 워낙 단순한데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일 거예요 그 기존의 아이미터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은 29만 원이었습니다 그 소비자가 29만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디자인도 개선이 되고 퀄러티도 올라가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 듀오 이 녀석은 32만 9천 원의 옥스윙몰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시면 바로 배송이 되니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신 멤버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이 듀오라고 해서 거리 측정기 소개해드렸는데요 훨씬 더 좀 신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삼각 측량이 가장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사용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안 하시면 스코어를 줄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골프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GPS 방식은 도그레기여도 그냥 직선거리를 찍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을 칠 때마다 저기까지가 얼만큼인지 그 이상 치면 죽는지 사는지 그런 걸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찍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건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디 분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좀 정확한 골프를 치는데 제한이 되는데 이 마이 듀오 하나 들이셔서 캐디의 조언과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이 기계에서 주는 정보를 조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서 재미있는 또 신박한 제품으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